안녕하세요 총먹고 바로와서 나 잡을려고 안돼 안녕하세요 아프지 2대0 필살기 괜찮아? 미안 미안 1대 정도만 더 싸악 하고 지나가주면 좋은데 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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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위에 있어 대박 어? SR이네? 저친구는 무슨 차도 놓고 뛰어다니냐? 2대 하나는 머리로 들어간거 같은데? 아 이거 망했다 자기장 와 나 신이 한 수였다 이거 출발한거 선생님 저 죽을뻔했어요 아 아 이게 너무 아깝다 아아 다행이다 아 뭐야 어디서 던졌지 나한테 수류탄을 그래도 살아서 들어왔어요 다행이죠 이쪽 집에서 던진 거 같아요 여기 하마터면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별로네 뭐야? 나이스 더블킥! 피해님 만족하십니까? 미션 주신 분?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겨주세요 여기가 뭐 어디였어 방금? 이겨주세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돼? 좋았어, 남자다웠어 이겨주세요 네! 창고 쪽 하나 위쪽 하나 가야되네 또 두 명 체크했어요 아까 저랑 뒤에서 왔던 친구 있었죠 한 명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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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페이스북에서 보고 계신 분들 오셔서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. 구독은 무료니까요. 나이스, 나이스 치킨! 가자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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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두 대의 리드샷! 무슨 일 때문에 싸우셨어? 방송 본다고 키우... 짤락고 복수 성공! 어, 이 친구 차 위에서 자는 거 봐. 어이! 에이! 비켜!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미안합니다. 미션 들어온 거 아닌가요? 퇴근비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료가 없다 다 오긴 했는데 온다 일단 하나 컷 안 돼 저기 있다 다 오긴다 여기 근처에 있는데 저를 쏬던 사람이 저기 있네 확인 두 명의 위치 파악했고 한 명은 저기 350쪽이 있을 거예요 저기 시체가 있었으니까 아 움직일 줄 안한데 안 돼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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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